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방송 이후 PD수첩에는 스폰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최승호, 박근식 PD가 제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도 검사의 스폰서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990년대 소년선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을 역임한 강사장이었다. 경찰한테 걸려도 이게 딱 부러지면 통과할 정도로 지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90년대 당시 이 신분증은 힘 있는 사람을 상징했다. 다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의 제가 활동할 당시에 선제위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그냥 스폰서입니다. 강사장의 활동 무대는 제주도였다.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가 역임했던 선도위원 자리까지 이어받았다고 한다. 강사장이 검사들과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검사와 골프를 치고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것이 선도위원의 역할이었다고 한다. 회 등으로 식사를 한 후 접대부가 있는 룸사롱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이른바 2차라고 부르는 성접대를 하는 것이 코스였다고 한다. 적금이 없어요. 들어오면 수거하려면 인사해 보려면 다 그냥 다 보여줘요. 다 버텨야 돼? 네. 뒤들아가 이러면 뒤들아가서 뒤들아가서 뒤끼도 안 보여줘요. 그렇게 인사하고요. 예전에는 아유 진짜! 이런 게 아니고 해볼래가 아니고 제주도에는 인사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2차하고 다시 들어와서 먹어요. 아 그래요? 2차하고 다시 들어와서 먹어요? 네. 다시 들어와서 먹어요. 검사들은 그렇게도 많이 먹어요. 룸사롱을 나와서는 돼지갈비집을 찾기도 했다고 한다. 아가씨들이 옆에 이렇게 삘착해서 붙어있으니까 화장품 논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논사랑 끝나고 가는 길에 돼지갈비집을 간다. 신재주에서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돼지갈비집이 아니라 이게 냄새가 막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몸에 이 화장품 냄새가 딱 없어져요. 그 갈비집 냄새 때문에 명절과 휴가철에 맞추어 돈 봉투를 상납하고 인사철에는 간부들의 전별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고 한다. 봉투에 한번 담아드리면 적으면 한 50 많게는 한 100 정도 검사를 모시고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밤에는 현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했다고 한다. 제가 비용 다 대고 태국에 가서 사바고에 가서 거의 진짜 질프나게 놀았죠. 골프 하고 힘든 대로 다 하고 태국에 아가씨들 다 데리고 놀고 술 먹고 태국 가도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더 많죠. 더 접대 대상은 제주지청 검사만이 아니었다. 휴가철에 제주도를 찾는 검사들도 접대 대상이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휴가 때나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탁을 하니까 검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접대해야 되겠다. 골프도 좀 해야 되겠다. 식사도 해야 되겠다. 그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시 술자리를 주도했던 검사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당시에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간 사실도 인정했다. 범죄 예방위원회의 접대 관행이 바뀌기를 희망했다. 지금처럼 상류층 몇 명 경제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육계 원로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이제 저 하던 분 또 장애인단체 뭐 이런 분 정말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저부터가 선대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범죄 예방을 위해 설립된 민간 봉사단체인 범죄 예방위원회는 각 검찰 지청 산하의 위원회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한 지역 범죄 예방위원회 2009년 결산 내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의 57%를 식대로 사용했다. 범죄 예방위원회는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렵게 현역 범죄 예방위원회를 만났다. 규정상 범죄 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민간에서 선출한다. 하지만 검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사가 다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 기구잖아요. 민간 봉사위원회는 민간이 다 잘 쪄게 된다. 원원대로 간다면 검사에는 인사회탈이 내년되고 나는 안 돼. 기준으로 삼는 뭐가 있나요?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이런 기준으로 삼는 뭐가 있나요? 특별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제 운전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총 57명의 범죄 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 가운데 사업가가 47명으로 8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의사 등이었다. 돈 많은 사람이 범죄 예방위원이 돼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얼마나 계산되었는지 물어봤다. 우리 사람 분석장은 아시겠지만 400억 원이 나오는 건 이유로도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 한 번 하고 논산을 갖다가 2일 이상까지 간다면 1,000, 2,000원 나와요. 거기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통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렇죠. 지금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거는 계속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진단은 달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스폰서 문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의 흔적이라며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최근 퇴직한 검찰 직원을 만났다. 검찰 조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라면서 외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압력에 대하여 반성 또는 각성 없이 엉망 방지한 자세로 대응을 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씨는 룸사롱, 폭탄조, 접대부 등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회식 문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 접대 도움이가 들어오면 이제 글자 그대로 노래 도움도 주고 또 같이 술을 마셔가면서 춤을 추고 놀고 하는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지나칠 경우에는 그 도움이 가운데 전신 나체를 요구해서 노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모텔이나 또는 숙박업소로 옮기지 않고 바로 옆방으로 빈방으로 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져서 그 하태를 지급하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직원들이 성매매 업소를 단체로 찾기도 했다고 한다. 보통 직원들이 갔을 때 현금 결제 시에는 17만 원 그리고 카드 결제 시에는 18만 원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걸로 좀 봐왔습니다. 문제는 회식비다. 부서별로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회식비 마련을 위해서 내부에서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운영자금을 예산을 모아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보통 출장 인원 수를 부풀린다든가 출장 시간 일수 등을 부풀려서 편법으로 빠비를 지급 충당해서 이런 거를 보통 회식비를 이용하게 하죠. 하지만 비싼 회식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회식을 하면 그 자리의 최고 선임자가 회식비를 도맡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검찰 내에서는 월 적게는 2회에서 3회 그보다 더 이상 자주 갚는 사람도 있으니 연으로 따졌을 때는 수십 회의 자리를 양주와 맥주로 폭탄 주문화를 받는다. 그 술값은 어마어마하다 할 것인데 그게 공무원 월급상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지는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스폰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끔은 외부인이 중간에 참석을 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화대를 술값을 또 주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검사들은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괄적 뇌물 수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값비싼 술집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스폰서와 검사의 술자리가 최근에도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 주점에서는 변호사가 스폰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쪽 분들은 스타킹 절대 신으면 안 되고 신고 왔다가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되고 만지고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거기는 인사를 하는 게 A4중, B4중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는 거. 남자가 앉아있으면 여자가 위에 올라가서 같이 건배하면 치마를 입고 있으면 들쳐서 상대방 사람들이 보게끔 그런 거 많이 시키고 나갈 때는 누가 계산합니까? 변호사님이 다 계산해요. 깔끔하게. 주점과 연계된 모텔이다. 이곳에서 2차로 불리는 성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세요. 비용도 간단치 않겠네요? 많이 나오죠. 몇백 나오죠. 애들 것만 해도 1인당 50만 원이면 술 드시고 뺀다고 하면 보통 4,500은 나오죠. 검사분들 중에서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네요. 보시기에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주말에 몇 번씩은 있죠. 그러면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척 하셨다가 바로 내려오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얘한테 미리 같이 간 척만 해달라. 그런 분들이 몇 분이면 됩니까? 별로 많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가세요. 혹시 오신 분들이 검사분이라는 것을 좀 증명할 만한 표시 같은 게 있나요? 명언 받은 거. 직접 가요? 명함을 이렇게 주실 때도 있나 보죠? 어렵게 받았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받으신 명함은 몇 장 정도 되시나요? 한 10장 넘게 받은 것 같은데. 술집 종업원이 내민 것은 현직 검사와 현직 검찰 수사관의 명함이었다. 술집 종업원은 명함을 준 검사가 사업과 등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고 했다. 검사님께서 그 이른바 2차 호텔로 가는 걸 또 맞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점의 종업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검사를 접대하는 것을 봤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거기 오면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검사분들하고요? 네. 오면 거의 한 3명에서 4명이 오고요. 의뢰인이 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의 매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얘기를 먼저 해주거든요. 이래이래해서 누구랑 같이 오는데 이 사람을 접대를 해야 된다. 술에 들어와서 잠깐 따라주면서 저도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상황이구나.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접대를 하는 거구나. 이 변호사가 이 검사를 접대를 하는구나. 지금 그 격어신가 대체로 원래 한 대달 몇 월달까지인지? 지금 뭐 거의 한 두 달 전? 한 달 전 만 해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보받은 사례는 물론 일부 검사들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박근식 PD, 검사와 스폰서 문제가 왜 이토록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죠? 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 골문 부위를 도려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스폰서의 유혹은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네, 그동안 검찰은 스폰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할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룸사롱. 검찰 간부 두 명이 2008년 말까지 3년 동안 스폰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스폰서는 사업가 박 씨였다. 접대를 받은 사람은 서울고등검찰청 인사계장 섬 모 씨와 감찰계장 강 모 씨였다. PD 수첩이 단독으로 입수한 대검찰청의 감찰보고서다. 검찰 간부와 스폰서 박 씨는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라고 돼 있다. 인사계장 서 씨는 윤락형의 방지법 위반으로 감찰계장 강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 씨를 조사했던 관계였다.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박 씨는 스스로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과시했다고 한다. 예전에 자기가 생활할 때 김태통이라고 김태통 김태통 씨하고 같이 학교에 있었고 어렸을 때에도 같이 생활을 했었다. 피제이 식구 조규석이라든지 또 양은이 식구 양은이 식구의 김태영 씨 그런 분들 또 오셔가지고 술을 드셨고 앞에서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했고 검찰 간부들을 접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을 다 잊으셨는데 꼬자고요 아 씨 아시죠 아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뭐 친애 배우거나 야야 하지 않았었는데 일수가 많아지면서 그냥 그분들이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뭐 강까지 간다 무덤까지 간다 박 씨는 접대부와 고급량주로 검찰 간부들을 접대했다. 술자리에서는 사건 해결 방법 등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대화가 많았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특별하게는 몰랐지만 자기 건에 대해서 소송 걸려있는 게 많았었어요 그 사람이 그 박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맨날 어디를 가서 그 건에 가서 뭐를 했다 서류상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내일 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는 들었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상의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죠 지배인은 박 씨가 검찰 간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일식집이란 일식집에서도 여직원한테 카드를 주고 200 빼어라 해가지고 그 하얀 봉퇴를 넣어가지고 휴가비라고 준 적도 있고 저희 가게에서도 또 돈을 가지러 해가지고 만원짜리 가져라 해가지고 준 적도 있고 액수는 얼마 정도? 항상 줄 때만 저한테 앞에서는 돈을 가지러 갈 때는 200 정도 넣어서 주는 거 받고 회사에서 200만 원을 주는 걸 직접 받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 씨가 검찰 간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와서 얘기를 안 하다가 술 먹다가 본인이 이제 흥을 여워서 그러면 야 너도 오늘은 한번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경우 그러면 그 수사관들은 가죠 거절은 안 하고요 그렇게 말해서 간 적이 몇 차례나 될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한 5, 6차례는 됐을 것 같아요 같이 간 친구들 이름은 기억 못 하실까요? 돈하고 성접대도 같이 받았다 뭐 이런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 내용이 틀린 건가요? 그 뒤에 그 금방 허위제도 있고 그 사람 기술을 받고 있고 지배인 정 씨는 성접대를 한 것이 사실이며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산서 뒷면에 적어놓은 L은 2차를 의미하며 비용과 접대부 이름까지 기록해놓았다 지배인은 박 씨가 제주도까지 가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와 두 검찰 간부 그리고 룸사롱 지배인까지 포함해 의형제를 맺은 기념으로 떠난 여행이라고 한다 지배인에 따르면 이들은 호텔 지하 룸사롱에서 술을 마신 후 객실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씨가 술값을 갚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검 감찰 보고서에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1년 동안 인사계장이 55번 4,200만 원, 감찰계장이 17번 1,2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돼 있다 밀린 술값이 문제가 된 후 박 씨가 지배인 정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 간부 2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이었다 지배인은 박 씨를 고소했지만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문제는 박 씨의 접대를 받아온 감찰계장이 이 사건 담당 조사관과 접촉해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등 5차례나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약식 기소됐습니다 100만 원 벌금 그러면 돈 있던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고 샌드백처럼 폐고 난 후에 100만 원 약식 기소되는 게 말이 일치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배인은 대검 감찰부에 박 씨가 검찰 간부 2명을 접대한 사실을 기록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접대 상황을 목격한 종업원들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었다 한 여종업원은 박 씨의 강요로 2차를 나간 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질문을 원한다면 직접 가서 진술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는 성매매를 했다는 종업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만약에 검찰에서 그런 2차를 갖는 제부를 만약에 문의를 했다면 진술해 줄 용의가 있으셨는지 아 저희는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는 경찰서가서도 이미 진술서를 다 쓰고 그런 2차 부분까지도 다 쓴 부분이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얘기를 했을 때 뭐 진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희는 다 보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검찰 간부들과 접대부를 인근 모텔까지 안내했다는 종업원도 있었다 모텔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해주죠 이제 몇 호 몇 호 다 해서 키를 받아서 이제 애들한테 키를 주면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각자 알아서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대리를 해줍니까 저기 가계차로 많이 모셔드렸습니다 가계차로요? 네 끝나고 나서요? 네 끝났다는 걸 어떻게 알죠? 아가씨 오면요? 가계로 뭐 부르시든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대검 감찰부는 성 상납의 경우 증거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 간부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해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사님 저 mbc 박헌식 피디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저기 아 네 저기 술집의 웨이터가 진정을 낸 사건이 있는데요 아 잠깐만요 네 그 저기 그 바로 말씀해주신 입장이 아니라서 전화를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박헌식 피디 결국 스폰스 문제 등 검찰의 비리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의 비리나 잘못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최승우 피디 네 검찰 일각에서는 검사만 스폰서의 접대를 받는 것이 아닌데 왜 검사만 이렇게 호된 질책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조직입니다 검찰이 스폰서의 향응에 오염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폰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업체 사장이 검찰 간부를 접대한 접대 일지를 공개했다 접대를 받은 사람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집행계장 김모 씨였다 일지에는 골프 접대 67회, 식사와 술 접대 86회, 이른바 2차로 불리는 성접대도 15회나 기록돼 있다 또 김계장과 함께 필리핀, 중국, 하이난섬, 태국 등을 다니며 골프와 성접대를 했다고 기록했다 일지에는 검찰 간부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도 기록해 놓았다 일지를 쓴 사람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를 운영해온 장 사장이었다 장 씨는 이 기록을 공개한 후 잠적한 상태다 일지는 사실일까 접대 일지를 쓴 장 사장의 친구이자 일지에도 이름이 올라있는 장 모 씨를 만났다 저는 대충 봤습니다 대충 봤는데 사실하고 부합하던가요? 100% 사실을 봐요 100%? 네 장 씨한테서 자기가 김정현한테 돈을 줬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장 씨가 돈 줬다 이런 얘기 수시로 입금했을 거예요 아마 독일 선배들한테 수시로 돈 받았고 중간에 역할을 다 그 사람이 있다 장 씨가?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지에는 장 씨도 검찰 간부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저는 뭐 한 몇 번 쳤습니다 몇 번? 뭐 한 10회 이상을 쳤을 겁니다 김철 씨? 네 네 거의 뭐 장 씨가 내는 거죠 아 김철 씨는 전혀 돈을 안 내고? 그렇죠 아가씨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했던가요? 그렇죠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접대 일지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4월 접대를 받은 김 계장은 지금도 집행계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요 아 네 네 제가 MBC에서 왔는데요 네 네 네 뭐 좀 말씀을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당신들이라고 물어봤어요 조사를 바꿔 계신다고요? 네 돌려보네 저기 계장님 정경아 이분들 돌려보네 접대 일지에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 임광번 씨도 장사장과 함께 김 계장을 접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을 22년간 역임하고 있는 임 씨는 광업소장보다 영향력이 센 실력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장사장과 임광번 지부장은 친구 사이로 지난 10년간 이권을 나누어 왔는데 장사장이 외주 용역업체 자격을 잃으면서 사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장사장은 그동안 외주 용역을 얻기 위해 임광번 지부장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다른 외주 용역업체 사장들도 임광번 지부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공유 혐의지만 저도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고 50에서 100만 원 주는 거 있고요 헬스 클럽을 만들면서 기계 구입 명목으로 가상 가대 측정을 해서 남는 금액을 줬던 것도 그게 아마 1,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돌아가면 한 100만 원씩 더 주고 그러면 주실 때는 현금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저보다 현금으로 줘야죠 다 현금으로? 수표로 주시진 않고? 수표를 주니까 반려를 하더라고요 아, 수표는 반려를 해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대로 줘야 돼요 장 사장은 임광번 지부장의 부탁으로 특정인의 석탄공사 채용을 위해 허위 경력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폭로했다 임광번 지부장이 부장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금으로 그때 천만 원을 주셨습니까? 네, 현금으로 일반적인 의혹 제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제보자들이 사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돈을 주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나 지금 이 순간에도 속이 참 부득부득 떨립니다 그렇지만 명성을 잡을 겁니다 뭐라 할 겁니까? 피디님, 정말 너무 그분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지 마세요 지난해 감사원은 석탄공사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임광번 지부장의 근무중 골프장 이용, 쉬어 발선, 인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 비리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장 사장 등은 하청업체 대표를 역임한 친구 김용희 씨를 내세워 검찰의 임광번 지부장과 집행계장 김 씨의 비리를 진정했다 접대와 금품 제공 사실을 기록한 일지를 제공했지만 강릉지청은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에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장 사장은 임광번 지부장이 격리 사원을 통해 집행계장의 여동생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 모 사장이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 김 계장에게 2천만 원을 주었다고 적시했다 김용희 씨는 10여 차례나 찾아가 수사를 촉구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희 씨와 장 사장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임광번 지부장과 김 계장의 비리를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삼척일태에 뿌렸다 한 10만 장 뿌렸어요 삼척시동에다가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겠네요 싹 봤죠 지난해 6월 담당 검사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 공남 종결한다는 처분 내용을 김용희 씨에게 발송했다 진정서를 낸 지 두 달 만이었다 조사의 비리기 이시만 핵심 이 노동산 이시만 핵심 지진 조사를 하고 했구나 강릉지청 수사과장은 김용희 씨에게 임광번 씨 등과 화해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Children's sin 새해는 거자들 potential criminals. 강릉지청에서는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김용희 씨는 청와대와 대검찰청, 권익위원회 등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이 사건을 강릉지청으로 송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원회 넣어도 강릉으로 보다시피 그러니까 도저히 권력에 부닫혀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더라고. 사태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검찰은 향응일지를 폭로한 장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개장인데 왜 장사장을 위해 수사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법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임강본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갔을 때 물어보던가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막상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네, 일체 안 물어보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장사장은 김용희 씨에게 포기하자고 요청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야, 용희야. 다 부지능 짓이다. 잊어먹어라. 잊고 사는 게 좋다. 아무리 그래 반들 바위에 계란든지 끼고 아무리 봐도 안 된다. 잊어버려라 하더라고. 문제가 뭐냐면 김수석이 조사 개장으로 있거든요. 검찰청에. 그러니까 다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라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유아무화시키냐 방법이 거기서 지들끼리 연구가 나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지구장 누나 동창이 하나 있어요. 신혁이라고. 그 동창이 이제 나서가지고 중계를 한 거예요. 너들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 않느냐. 그리고 또 친구인데 부모지금이 원수도 아닌데 저렇게 화해를 하라. 계속 다리를 안 거죠. 그리고 옮뚱 넘어가지고 어떻게 돼서 동창이 태국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장 사장은 김계장과 임광범 지부장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핵심 인물이었다. 태국으로 장 사장을 찾아갔다. 마침 인부들이 장 사장의 집에서 가구를 실어내고 있었다. 장 사장은 태국에서도 한 달 단위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했다. 이번엔 취재진이 온다는 소문을 미리 전해듣고 잠적했다고 한다. 장 사장의 지인을 통해 어렵게 통화가 성사됐다. 제가 장 사장님 뵈러 불원 천리하고 왔는데 뵙기가 좀 어렵네요. 네, 제가 좀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네네. 내가 일생 살면서 뭔 일이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소연 비출물약에 내가 일기식으로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진정하고 저걸 하는 바람에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폐가 망신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검증한 걸로 봤을 때는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는데 다 부지런한 짓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피하는 게 완전히 검찰하고 그런 시험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냐 보는데 장 사장과 임광번 지부장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임광번 지부장이 긴급 체포됐었다. 노동조합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곧바로 석방된 바 있다. 긴급 체포까지 해놓은 거를 뭐 무혐의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 씨가 임광번이 대신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마 김광번 계장일 겁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것은 노동조합의 일부 대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임광번 지부장이 노조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노조 총무부장 등이 지부장을 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임광번 지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런데 검찰은 임광번 지부장을 석방했다. 대신 총무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광번 지부장은 무혐의 혈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 검사가 노조 총무부장을 다그치는 상황을 담은 녹취 테이프를 입수했다. 오우수수치 오우수수수 오우수수 지금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떨리네요 이 검사가 그때 당시에 조사받을 때 남생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죠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저보다도 한참 걸리다고 봐야죠 노조 총무부장 남창준씨는 임광범지 부장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틀 뒤에 구속 기소됐다 고발인들은 주범과 종범이 뒤바뀐 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고발인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 제가 등병이 부족해서 임광범지까지 기소를 못했다면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사건을 절대 편파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희씨 등은 10년 전의 일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3월 23일 김용희씨는 검찰에 연락을 받고 강릉지청 수사과로 출두했다 모든 게 다 끝났으니 지하서 하나 받을까요 하더라고 지하서? 네 지하서를 작년에 잘못됐다고 하고 작년에 4가지 제명을 썼다 이거야 작년에 오히려 진정 협조해준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됐단 말이야 고소인이 거꾸로 피의자가 되고 당초 고소를 당했던 김계장은 여전히 집행계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뭐 검찰에서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장님 저 한 말씀만 네 혹시 뭐 소원아가 되시죠 어거님아 돌려보려라니까 어 지성경님 안녕하세요 예 MBC에서 왔습니다 예예예 근데 웬일이야 김수사님 왜 수사를 안 하시는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PDC를 채소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왜 이렇게 노후가 하는데 이따가 식사하고 예 9시 오십시오 9시까지? 9시 올라오십시오 예 방으로 카메라 떼고 아이잉 직접 올라오십시오 아니 이거 혼자 한번 와 혼자 한번 오시라고 지청장에게 당초 김계장과 임광범 지부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할 것인지 물어봤다 지청장은 김계장 등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신이 부임한 뒤 특별 수사 지시를 내렸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이 지청장님 말씀은 아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1년 이상 있으면 1년 이상 1년 지금 산결이 한번 넘어가죠 김철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데요 기억 속에서 잊어서 개최한 것이지 진정인들의 법에 대한 불신이 무척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성호 PD 독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야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임광범 노조 지부장에게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장기간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집행계장 김씨가 토착 비리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응을 폭로한 사람이 어떻게 피의자가 됐는지 강릉지청이 1년 이상 수사하면서 쌓아온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최성호 PD, 박건직 PD 수고했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는 법이 공평무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특정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검찰이 집행하는 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법이 신뢰받고 검찰이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석 달간의 취재 결과 검찰 비리를 검찰에 맡겨서는 수사가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검찰,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나 상설득금 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PD 수척 여기서 마칩니다 PD 정치권과의 뜻으로부터 향심리를 끝내고 Note치 씀의 생각으로 고려한 시weg도